아니 다른 사람한테 줌이 아까울 거 아냐 안..안전모 와..얘네..얘네 다 죽여야겠는데? 와 뭐야! 이 아줌마 왜이래! 이 양반이 지금 술을..엄청 자셨나 왜 갖다 가슴을 깨달고 되게 많아 아이고치 야 총알..다 끝나게 뭐가 끝나 아니 이 양반이.. 날라와서 죽구만 굿모닝 굿모닝 아휴.. 힘들었다 됐어 여기.. 여기..어떻게.. 스페이스버그 아 됐다 너 키보드로 게임하니? 에이저 키보드로 게임하니? 아이씨 하핳 여기에서 봐야겠다 여기 위에 올려주시길 바라 하핳 아이씨 아이씨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된대 제가 올려드려야됩니다 뒤에 좀비 뒤에 좀비 뒤에 좀비 그럼 필요없어 맞추기 힘드네 아이씨 나 언제까지 여기 서있어야되네 아이씨 제가 금방합니다 아 채소를 이용하면 좋다고? 알았어 채소를 이용하겠어 지금부터 갑시다 아아 자 설마 나 혼자만 밑에 내려가서 싸우는거 아니겠지? 아이씨 문 바로 열어주시길 어머 아이씨 으어어 파이팅이다 파이팅 잠깐 이렇다면 얘네들도 일어날거고 얘네들 안 일어나는 애들이네 일어나는 애들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애들도 있고 이..문 열어주야되네 아 내가 문을 열어줘야돼? 예예예 정말 귀찮은 미션이구나 자 이제 문을 열어줄거다 자 이제 문을 열어줄거다 자 열었어 예예 자 이제 어디로 가 자 이제 어디로 가 자 이제 어디로 가 네가 유경험자잖아 네가 나를 인도해야돼 알겠습니다 헬레이너 여기입니다 헬레이너 여기 여기 예예 조니 네 하아 하아 조니 하아 하아 어 어 어 어이구여구 어이구여 막 누르고 보자 일단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왜 머리를 감고 지랄이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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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토하는 데요 토? 와 야 지금 지금 뭐했는데 지금 토한거 맞은거야? 예 저도 맞았어요 이걸 머리를 맞추려고 생각하면 안되구나 어차피 탄이 많으니까 이거 머리를 맞추려고 생각하면 안돼 그러면 어디를 이거는 몸을 맞추려고 생각해야지 아아 급소를 이제 탁탁탁 이건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제 쇠팡투를 아아 약 엄청 달았네 야 우리 깰 수 있겠냐? 아이 깰 수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둘이 아이템 이쪽입니다 좋아 가자 다리 쓰고 채술? 알았어 애들 가르쳐줬어 다리 쓰고 채술이래 어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건데 잠 어이구 아이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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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씨피 아이씨피 어이구 뭐이십니까 오우 리모컨 복사 많이 주네 야 문 열어 네 제가 열리겠습니다 안 열립니다 아, 깜짝이야! 페인! 페인! 이 문을 열어줘야! 빨리! 페이터! 제발! 이 순위에 이 순위에 도착할 수 없을때 자, 우리 집을 열어줘야 페이터! 페이터! 페이터, 잠시만요! 나는 왔어요! 다 죽여버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좋았어! 야, 정말 멋지구만! 시원한 샷이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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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시원해! 저거, 머릿속 쏘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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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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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뭔지 모르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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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잡아야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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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아 나 소위탄 니가 쌌던 그 소위탄을 내가 죽었다 너네 다 뒤졌어 이제 나 홍방장이야 야 니 카라시아야 고맙다 채수를 쓰.. 아 맞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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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켜 내가 채수를 쓸거야 맞냐? 야 이게 아이들에게 배운거야 역시 시청자들이 정말 대단한 놈들이야 너 밟어 빨리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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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뒤에 누구? 탈리 아 뭐야 그리니? 그 위기야 저런 방목이구나 약해졌다 지하에는 이렇게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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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그냥 으하하하 아이씨 가야 되는데 쳐맞고 게임이 한순간 예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긴장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곳이지 머리를 밟을 거야 알았어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나도 이게 패드로 하는 거다 보니까 난 또 초보잖아 어렵습니다 되게 니가 못하니까 어려운 거지 네, 만든만 하십시오 야 너 컴퓨터 도대체 뭔데 이렇게 로딩 느리단 말이냐 저, 저, 저요? 응 동네에서 산 컴퓨터라가지고 이게 좋아, 여기 어려운 거 알지? 여기 엄청 어렵죠 여기 엄청 어렵죠 여기도 콤배백산, 콤배백산 자, 일단 성장까지 가려있네 피했죠? 야, 그냥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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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서운 곳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나 피가 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게 왜 하필 이리로 날라와 야, 이게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왜 여기 아,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아니, 와 너, 너 이 새끼 뭐가 좋다고 우세 인마 하하하하 빨리 가, 저거 밀어야 돼 어휴, 그냥 쑥 날라가신거야 빨리 밀어, 빨리 밀어 foi으로써 gost viu 이라사리를 전量겠습니다 penMPTS 아하 오우 thread 왜 이리 말해야지 설렜 안되라고 오우 이제уч 는 욕당 어둡긴 좋나요 어둡고 여기 사나리 와 저거 원래 안맞는건데 나 저거 한번도 저렇게 날라가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난 어떡해 우리 가임마 아이고 그냥 수박이 갔다가 아우 나 여기인거같습니다 포니를 타고 타는건 저게 겔지신이야 저거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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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닌 여기 아니잖아 여기 여기 아이고 비켜 좋아 자 빨리 따라와 자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뒤에서 따라오는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거야 여기 지금 사다리에 좋아 아 여기구나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여기서 막 총 쏘는데요 이 온몸이 아 빠꾸더라 이거 저거 심는거야 야 야 이거 왜 나만 그래 빨리 도와줘 야 이거 왜 나만 그래 빨리 도와줘 와 난 차에 복숭아 난 진짜 난 차종에서 스텔라가 제일 싫어 이러면 아 바이오는 지금도 재밌네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이오 저기 무기표시 무기표시 어 그러네 저기서 아마 새로운 무기 자기 good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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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인마 너 지금 자다 깨나 인마 누가 인마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봐 인마 존나 빡치지 아 예 좀비도 인권이 있군요 머니 시판하라 고맙다 얘네 일어나는 거 아냐? 안 일어날 것 어 얘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이 여자 이 여자? 누구?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죽었어 제가 또 다리 패티시가 있어가지고 그래봤자 죽었어 젊은아 잠겼다 아니 쟤.. 쟤 좀비 아닌거 같은데 쟤는 좀비 아닌거 같은데 자꾸 코스프레를 하네 이제 알았어 내 원래 데드스페이스부터 팔다리 쏘는건 내가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어머! 아 개새끼 왜 깨워! 이 씨발놈아 아잇잠깐 뭔가 했네 아아 아잇잠깐 어, 총이다 아아아아 아 이거 둘다 샷건을 들 수 있구나 예예예 좋아 이제 샷건이 열여덟발이요 아 이제 샷건탄이 나온구나 아 이제 쟤가 나온구나 쟤 빨리 죽여야된다 쟤는 빨리 죽여야되니까 샷건으로 그냥 드리프어 알겠습니다 저 곤충들었습니다 아이씨 짧은 파이팅 이제 나이프 들었어 나이프 들었어 나이프 들었어 나이프 들었어 나이프 덮고 이제 제가 뒤로 보겠습니다 오오오오 아따아따아따아따 아아아아아아아 누가 밀었어 누가? 니가 밀었어? 야아야 뒤에 해줘 애들이 아주 그냥 날 뛰어가지고 아휴 어휴 왜이렇게 홈비백산이지 빨리 가니까 내가 손해인 것 같아 여기 길입니다 헌니겐, 문이 닫혀있는데 헌니겐 내가 날아가야 된다고?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나 혼자서? 야, 난 너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알잖아 난 너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맘 놓고 미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리 가 이 자식아 너 거기 잘 견뎌야 돼 죽지마 니가 죽으면 니가 죽으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 길도 모른단 말이야 자, 됐어 밀었어 근데 저는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야, 열었어 내려와 내려와 이제 내려오면 돼 내려와 내려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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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라고 아니 내려가 아아 어 야, 야 내가 올라간다 그때까지 살고 있어 너 죽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자 너 샷건을 이용하란 말이다 샷건을 인마 바보야 인마 우리 아이색 이 지식이, 인마 방송이 장난이야? 어? 장난이냐고 죄송할 짓을 왜 하냐고 너 같은 새끼 군대가면 맨날.. 맨날 울면 소원술이 쓰고 인마 제재생한테 군생활 못 하겠다 개짓거리나 하고 넘겨 이 새 낙아 뭐야 인마 저기서부터 쟤 저 새끼 빨리 잡아 저기 샷건을 잡든지 지랄라든지 완전 개짓거리나 개짓거리나 어쩌네 어쩌네 누워 좋아 그런 정신머리로 하란 말이다 그런 정신머리로 아아 봐봐 인마 하면 되잖아 내가 뭐로 있어 하면 된다고 하잖아 이새끼 못 열게 막아 막아 이새끼 못 열지 아유씨 아 아 아퍼 나중에 보자 야 빨리 가 여기 아니구나 자 그냥 올라가 그냥 올라가 예예 잘 들어 샷건으로든 뭐든 개짓거리 해가지고 네 하도록 해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줄 테니까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몰자님 미남 갔어 자 샷건 샷건 장전하고 어 바로 몰려오네 아유 그냥 머리를 야 몇 마리 없어 몇 마리 없어 쫄지마 쫄지마 올라오기만 해봐 올라오기만 해봐 올라오기만 해봐 올라오기만 해봐 올라오기만 해봐 올라와 올라와가지고 야 포탄을 저기서 저렇게 쓰면 어 여기 또 막 내려오네 좋아 빨리 빨리 여..여기서 저 내려갑니다 저 내려갑니다 좋아 내려왔어 자 열었어 좋아 나 우연히 지금 뭘 터뜨렸는데 다 죽었어 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가자 여기 사람 살 동네가 아니구만 리온 아 힘들어 저 사람 살았다 저 사람 살았다 폭주 아 아 쟨 또 뭐야 야아 야 아야 아아아아아아 저겁니다! 어! 죽였습니다! 좋아! 잘 죽였어! 저거야 바로! 저거! 저건 정신머리로 해야돼! 어! 어! 어허! 어허! 나 차... 차라 온답나 왜 이렇게 겁이 나냐? 아 이거 왜 이렇게... 아... 아... 얘네 뭐야? 저거... 와 쟤네 헤드샷 아니고는 안되네 어허! 어허! 야야 여기 터트리면 안돼! 터트리면 안돼! 터트리면 안돼! 터트리면 안돼! 치고 안돼! 치고 안돼! 좋아! 그 터트리면 내가 터트릴게... 에이씨 하핳 에이! 컴온! 여기 위험해! 여기! 내 핸드샷 어디있어? 내가 어디에 해냈어! 어허! 아마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있을거 같아 뭐해? 뭐해? 베테랑 베테랑은 혼자서 깨야지 니가 나를 도와주면서 하지 예예예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해 아 케네드 여기있어? 야 너 레온의 풀네임이 뭐야? 레온즈 케네드입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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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새X 문 안열주잖아 스무자 살라고 우리 아이셜이 있어 여기 총 없나? 아 버텨기인데 여기서 잘 버텨야 돼 여기서 차권으로 밀어쳐야 돼 곤충으로 될 곳이 아냐 알겠습니다 샷건 이제 탄약이 14발 있습니다 14발 좋아 나 샷건 탄 10발 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 이쪽 왼쪽을 제가 맡겠습니다 내가 왼쪽 맡을꺼야 하하하하 제가 오른쪽 맞추기 어 많이 물어보죠 여긴 창문에 하나만 있잖아 와 잘 보이지도 않아 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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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다리 쏘고 다리 쏘고 채솔 아 여긴 창문 하나만 있는데 저긴 창문이 세개가 있단 말이야 저기 4개가 열려있습니다 아요 야 여기로 애들 넘어완 안 돼 알겠습니다 제가 홍망장님만큼 제가 꾹 지키겠습니다 내가 여기를 완전히 완벽 마크하고 있거든 지금 이거 혼자서 만난건 진짜 쉬운일 아니거든 잘 보이지가 않아 넘어지마 이제 아 여긴 양상 아 자아 좋아 와 진짜 아 얘 사람이구나 어 소위탄 좋아 우린 소위탄도 있어 아 소위탄 정말 많네 야 숙점이 오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길 막는다 무슨 수리 써서라도 여길 막아야돼 알았어?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있을게요